세계 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마포구는 구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효도밥상 사업을 위한 성금 모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원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구청장실에서 어르신 효도밥상 사업을 위한 성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서부회가 참여했고 김성태 회장 외 임원단이 성금 2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서부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회입니다. 이를 통해 마포구의 기부의 손길이 모여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밥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